우리 희연양이 랩으로 다이아 소개를 준비를 했대요. 그리고 파이팅 있게 랩으로 다이아 소개 한 번 갑시다. 준비했으니까. 멋있다 랩. 자, 요. 홈뿌리트 준비하고 있어 홈뿌리트. 요 드랍 더 비트. 드랍 더 비트. 엄 MBC 에터테인먼트 주간 아이돌 우리가 잡아먹게 돼 있어 아이돌 선배님들 팝그랫을 뺏을지도 주간 아나운서 다이아 인증 아닌지도 자, 진부한 건 버리고 내 라임플로우에 집중해 다이고 윗듯이 앱이 되어 허슬해 이름에 걸맞게 모두들 탐내는 애들 모두 우릴 인정했고 받아냈지 A를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렇게 랩할 때 이건 뭐예요? 이렇게 나가는 거. 자기 스타일이지. 그럼 가만히 한 번 랩해보면 안 돼요? 그냥? 열정시하고 한 번 해보는 것 같아요. 열정시하고 하나 둘 셋 넷 아, 나가지 마세요. 아, 나가지 마세요. 아, 나가지 마세요. 그냥 딱 서서 열정시하고 마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훈련 받듯이. 하나 둘 셋 넷 아, 무릎 움직이면 아, 무릎 움직이면 아, 무릎 움직이면 무릎 움직이면 서서 무릎 움직이면 딱 서서 뭐야? I'm an MBK, 시스터 이런 거 네. I'm an MBK 엔터테인먼 수건 아이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수건 아이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수건 아이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왜냐면 이게 래퍼들은 뭐 움직여야 돼.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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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후. 래퍼들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